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라이브를 들을 텐데요. 이번에는 어떤 거 할까요? 네. 이번에는 제 2집에 그 사람들이라는 노래가 있어요. 몇 번째까지 앨범을 냈죠? 지금? 지금 좀 3집까지 냈습니다. 지난 앨범에 들은. 네. 그 사람들이란 노래 불러드리고 싶었어요. 사람들. 네. 거기서 청해드리겠습니다. 우린 친구라는 이름의 결실 연인이란 이름의 결실 가족이란 이름의 결실 돌아보면 기적 같았지 나의 눈을 보는 너 역시 너의 눈을 보는 나 역시 그 많은 나를 이겨낸 그 모든 의미에 우린 그 많은 날들 속에서 멈추지 않는 아픔과 사랑에 헷갈려하며 울고 뜻을 한잔해 웃으며 슬픔의 노래 부르다 사랑의 노래를 찾게 될 사람들 우린 우린 같은 생각 속에 갇힌 채 벗어나지 못하는 하루 같은 공간에서 멈추다 스스로 지쳐갈 때쯤 같은 외로움을 마주해 같은 아픔 속을 헤매다 서로를 알아보겠지 의미를 찾겠지 우린 그 많은 날들 속에서 멈추지 않는 아픔과 사랑에 헷갈려하며 사랑에 헷갈려하며 울고 또 술 한잔해 웃으며 슬픔의 노래 부르다 사랑의 노래를 찾게 될 사람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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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에 헷갈려 사랑에 헷갈려 사랑에 헷갈려 이루어졌던 은정들 사랑에 헷갈려 사랑에 헷갈려 이 순간을 기억하려라 코로나 고맙습니다. 김진호와 친구들이 노래한 사람들이었습니다.